오세요 아 신발을 안 가져왔어 어떡하지? 집에 들렀다 갈까? 그 부분은 웜 귀여워 재밌게 놀았어? 네 이거 맥수가 할래? 네 옳지 그 부분? 응 응 거기 가면 안돼 여기 항상 가슴 앞에 있어야 돼 알았지? YEAH BECAUSE? 그 부분을 모지 게다가 내 근처가 좋아합니다 그 부분은 으쌰 벌ually 안써니? 그래? 응 나는 뱔암 넌? 나는 뱔암 나는 뱔암 이게 내 집 오 맥수와 딜디에 집 삼시 어디 맥수와 맥수 집 삼시 멀쩔 맥수에 집 삼시 이곳은 두 명이예요 두 명이예요 뭐지? 뭐지? 진짜 산타 진짜 산타 진짜 산타 진짜 산타 저 모두 산타 할아버지 봤지 산타 프레이드에서 봤어? 산타 할아버지와 산타 이곳은 산타 할아버지와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양말 신었어? 양말은 벗었어? 양말 신어야지 됐다 진짜네 입을 그렇게 벌리고 있어? 예 여기 사인 여기 매년 겨울마다 무료로 산타 할아버지랑 사진 찍어 주거든요 엄마는 비슷해 그렇게 입 벌리고 있어? 예 들어가 짠 저기입니다 자 야무지게 안전벨트 하구요 민준아 우리 사진 찍고 오자 조심조심 샤이 네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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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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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저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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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오, 맞았어! 안녕! 네, 우리 다. 3.15. 가자! 가자! 사사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거기 있어? 부끄러워? 안녕! 좋아? 네! 자기 차례되면 뛰어나갈 준비하고 있어. 안녕! 알아요, ready? 안녕! 안녕! 1, 2, 3, jump! 안녕! 여기가 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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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캔디 줬어? 좋아! 계 con toma 고마워! room lever into your door ee 언박싱 우와 무거워서 엄청 고생했어 출근하기 전에 코스트코 들려 가지고 필요한 거 몇 개 샀거든요 언박싱을 안 할 수 없죠 이거 게이밍 체어 이거 그 제가 요즘에 편집한다고 오래 앉아 있으니까 목이랑 허리랑 너무 아프더라고요 의자를 하나 샀어요 코스트코에서 220 몇 불인데 세일해 가지고 179 불 한 180 불 정도 그래도 코스트코는 뭐가 좋으냐면 써보고 이상하면 환불이 돼요 왜 이런 의자 잘못 사면 진짜 아프다 그러더라고 허리가 저 안 잤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 이러면 그걸 이유로 환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냥 진짜 저 이렇게 비싼 의자 사는 거 처음이에요 이걸로 장만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나중에 써보고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샀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 사서 쓰고 있거든요 지금 요거 까만 거 저거요 괜찮아요 저희 집이 좀 추워요 오래된 하우스여 가지고 히팅이 제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 효율적으로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히터를 켜놓으면 그래도 춥진 않은데 아무튼 좀 으슬으슬 하거든요 앞전에 지난 브이로그에서 아마 같은 회사 건데 다른 걸 샀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바람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환불하고 요걸로 오늘 다시 샀습니다 제가 못 찾았던 거였어요 저는 없는 줄 알고 온라인으로 시키려다가 혹시나 하고 물어봤더니 있더라고 매장에 매장이 5불 더 싸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성격이 급해 가지고 온라인 못 기다려 이거 이거 바로 사야돼 요거 샀어요 이거 이거 이쁘지 않아요? 그 왜 아줌마들은 옷을 코스트코에서 산대요 코스트코 옷을 입으면 그게 아줌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싸고 이쁘고 질 좋으면 됐죠? 이거 맘에 들어요 오늘 사서 바로 입고 출근했거든요 근데 이뻐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 그냥 가을 겨울 막 입기 좋은 거 같아요 코스트코 하울 끝 언박싱은 내일 할게요 밤 12시 10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조용히 해야 될 거 같아요 근데 만약에 좀 시끄럽게 조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내일 하려고요 일단은 한번 뜯어볼게요 본의 아니게 ASMR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나사가 엄청 많네요 오늘은 못 탈 거 같아요 중고 거래 완료 얼마 전에 맥스가 집에서 핫초코 해달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렇게 말해서 이런 거는 사면 못 먹어요 다 못 끝내고 버리거든요 일단은 이거 이게 제가 피아노를 항상 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마침 딱 중고 매물로 나와가지고 한국에는 당근이 있잖아요 캐나다에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라고 페이스북 내에서 이제 주민들끼리 중고 거래하는 거거든요 동네 사람들 중고 물품 사고 파는 그런 그룹에 가입을 해서 근데 지금 다리가 좀 허벌거려요 다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틈틈해졌죠? 안 흔들어요 아.. 디자인이랑 다 좋았는데 소리가 영 아닌데? 피아노?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돼? 땡큐 엄마 보고 땡큐 피아노 마음에 든다봐요 그래도 다행히 잘 가지고 노네요 성공 성공 빙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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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I built the water rocket water rocket water rocket water rocket 만들었어? Yeah 누구랑? Uncle Jonas이랑? 이거 민준아 진짜 왜 이렇게 까분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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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까분해 아하 성경 비단다 우유 라메틀 트윙클 해봐 맥스가 할 수 있어 나 오빠가 그 차려져 있잖아 하얀색 차려 그거를 땡겨 한 번 해볼래? 나 오빠 맥스가 할 수 있어 한 번 해봐봐 나 엄마 엄마 보고싶었어 보고싶었어 아 보고싶었어 보구싶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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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보고싶으니! 보고싶으니 보고싶으니 이주이 케르트 웨일 이스타카! 저녁해야 돼요 오늘 불고기 하려고 소고기 사왔거든요 근데 직접 잘라야 돼요 한국의 그 불고기감처럼 얇은 불고기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직접 지금 살짝 얼려놨어요 어우 늘어져 요즘 어제오늘 왜이렇게 늘어지지? 제가 좀 피곤했었나봐요 엄청 늘어지네 어제 진짜 하루종일 누워서 쓰레기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진짜 밤에 얼마나 죄책감이 들던지 그래도 오늘은 애가 왔으니까 정신차리고 일어나서 또 살짝 얼려놨어요 불고기를 안해준지 엄청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해도 뭐 나쁘진 않네요 이렇게 썰어서 한 끼 분량만 만들고 나머지 냉동실에 넣어놓고 책칼로 얇게 썰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썰어서 한 끼 분량만 만들고 책칼로 얇게 썰어놔야 될 것 같아요 뚜루루루뚜 여기가 프론트야 응 여기가 아 죄이가 뒤에 들어가고 앞에가 I 들어가야돼? 만질 수 없어 말했어 엄마가? 위험해? 옳지 잘했어 옳지 잘했어 잘했어 위험한 거라서 그랬어 알겠어? 속상했어? 응 울어도 괜찮아 속상해 울어 맥스 안 울었네 안 울었어? 안 울었어 그래도 안 울었어 엄마가 소리 질러서 속상했지 엄마 미안해 맥스 이거 뚝 열어줘 비닐 열어줘 I open it 어? 진짜? 예 고마워 이렇게 올려서 고마워 뭐 보여야 하지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응 거울 안 보여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의자를 안 드는데 이렇게 서러울 일이냐고 우와 저 진짜 힘들어 어 힘들어 스파이터 다운 바비 얘는 뭐야 도와주는 거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맛있다 이것도 먹어 어젯밤에 잠자면서부터 콧물하고 기침이 시작됐어요 이게 콜대원이 괜찮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와 눈이 와요 일요일 아침입니다 엄청 늦게 일어났어요 아까 일어났다가 한 번 더 잤어요 그리고 지금 아점을 먹습니다 아침에 눈이 와가지고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오늘 4시 출근이여가지고 스노우볼 파이더 그래? 스노우볼 파이더 아빠한테 한 3시쯤에 졸업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출근해서 클로징입니다 10시 반까지 어제 샀던 핫초코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요 여기 만족스럽지 않은데 이게 연준으로 다운 수고 한 잔은 다시 왔다, 오빠. 불꽃. 하나, 둘. 아, 차가워. 차가워. Never misunderstanding,д ANDREW who can I love you? I love you. Time to tag. osh I want some port chocolate. It's hot chocolate! 아, 근데 안 뜨거워. 맛있어? 네. 맛있어? 우와. 눈이 또 내리기 시작한다. 차라리 눈 엄청 많이 와가지고 일하러 안 갔으면 좋겠다. 12시, 지금 1시 다 돼가는데 4시 출근이어가지고 3시간 안에 폭설이 내릴 가능성은 없으니까. 아이, 진짜.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막 눈이 안 치워져 있으면 전화해서 전화해서 못 간다고. 하면 되거든요. 아깝네. 옳지. 맞아. 해봐. We made it. We made it. 사실. Hi5! I love it. 안녕. 안녕. 隻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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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많은 그 성품이 작은 자기 이름이 그녀들이 마 festa 네 조금 Scary 야야야, they're kind of scary though. they're a little bit scary, they're really sweet though. I've met them before. Oh really? Yeah, they're really nice. I mean, but they always keep the distance so that's fine. Yeah, yeah. What's your other job? I work for Children's Aid. Children's Aid. Like Family and Children's Services. Oh, okay. I've never heard that before. No, we make sure that children are safe so we take them away from unfit homes. Okay, I have a three years old son, so do you guys do something for that age? No, no, we take children away from people who don't. Yeah, okay, okay. So you kind of have to deal with some people that's not so nice. Exactly, yeah. Oh, hi, how are you? We feel okay? Oh yeah, yeah, no problem. And that's everything, okay. Okay, 7.30, thank you. Your mom? So sweet. Sweet. If he was smaller, I would pet him. Yeah. Mocha. This is how we make mocha. So two liters of tea hot water. I usually make it in the sink. But I'm recording. That really looks like brown men. It smells so good. It smells like brown men. Oh, it smells so good. I love it. Give me one moment for your chai tea latte. Hi there. Strawberry coconut. Okay, here we go. Have a good day. Hi, how are you? Can I get food? Yeah. hope you're good. This is stumbled. You can go outot. Hot water, can you follow me? Yes, I'm sure we got too. I can saucy the preteen. I never forget. How are you? I cannot URLs. Isabelle could turn to the armpit. I'm just ready for dinner and bearout. Oh man, can you see, miss though? Yeah. I'm sure I'm back for dinn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